어휴, 비가 안 끝이네. 아이고, 큰 잔치 들었다. 큰 바탕. 어휴, 다 정리했네. 정리를 다들 하셨습니다. 차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아, 바람 좋네. 아이고. 벌화야. 네? 주무시오? 앉아? 옷 갈아입었어요. 아이고, 고단하지? 네. 이거 따뜻한 거 하나, 이거 유자차야? 아유, 감사합니다. 방사 갖고 와. 거기 앉아. 고단하지? 안 하다가 오늘 또 이래서. 어때? 괜찮아? 너무 힘들어요. 어? 너무 힘들어. 힘들지? 아니, 저거를 저기서 이제 요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들고나 올라가는데. 그러, 힘들어. 신발 신었다 벗었다 이게. 뒷까지 와가지고. 그러, 왜 그래. 힘들지? 아, 차 좋다. 좋지? 네. 몰라 저기 있길래 그냥. 유자차야, 유자차. 차고 하셨어요? 안 했어? 응. 아... 어때요? 그래도 분위기 좋지? 네, 너무 좋아요. 비 와도 또 원치가 있고.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선생님들하고 어울리니까 어때? 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 어, 그래요? 그렇지? 너무 따뜻하시고. 왜 아버지랑 이렇게 오랜 미연을 하셨는지 알 것 같고. 너무 따뜻하세요. 날짜 받아놓고 시아버지하고 같은 프로야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뭐 음식하고 뭐하고 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번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야. 그렇지 않냐? 생각이 나지. 영상 봐도.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왜 뭐 늘 사람은 누구나 걱정이라는 건 있는 거야. 내 걱정을 어떻게 다 자기가 소화하고 인내하고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내가 보라보면 뭐가 쟤는 이렇게 좋아서. 너 옛날에 우리 애하고 만나기 전에도 내가 드라마 같이 했지만 내가 그랬어. 쟤는 뭐가 이렇게 좋은데. 어떤 때는 쟤는 속도 없나? 신나 저렇게 웃고 소리 내서 웃고.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랬어. 정말이야. 그거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 근데 하여튼 뭐 보라가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 식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정말이야. 정말 해피해. 정말 고맙고. 고맙고 사랑스러운데. 앞으로 내가 이제 더 뭐 지금도 잘해 준 거는 없지만 더 잘해 주고 더 아껴주고. 만약에 이제 신랑이 보라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가 이제 용서 안 해. 내가 혼내줄 거야, 이 어머니. 그러면 나를 보듬어주고.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돼. 서로건 똑같은 입장이고. 나도 뭐 지금도 뭐 살면서 뭐. 나는 뭐 딴 거 없지 뭐 너희 둘이 뭐 좋아서 그래도 10년을 만나 왔던 거고 이제 그 결실을 맺는 거야, 이제. 그동안에 그동안에 뭐 정말이지 뭐 왜 보이지 않는 뭐 정말 태풍도 오고 뭐 그렇잖아.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이제는 굳어진 거야, 그게 뭐. 이제는 웬만한 거 이제 흔들리지 않고 어? 그렇게 잘 살 거야. 나는 또 절대로 그러리라고 또 믿지. 하여튼 정말 축하하고. 네. 뭐가 뭐 눈물까지 흘리시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야 그냥. 늘 사랑스럽지 뭐. 그냥 너무 10년이라는 생활이. 그래. 아버지랑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김 씨 집안으로 들어가는. 엄마 생각,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너무 많아. 그래. 진짜 잘해야겠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잘해드릴게. 생각은 제일 많이 들어. 재밌게 잘 살 거야. 그렇죠? 아이고. 사랑하고 저 이제. 빗방울도 적당히 오고. 참 좋다. 공건이 돼 개다리. 개다리? 근데 게임은 뭐야?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이제. 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퀴즈를. 몸으로 말하면 이제.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예요. 속담을. 속담? 네. 나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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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좋아. 좋아. 몰라 몰라. 패스 패스. 패스. 이건 제일 내가 어려운데. 내가 못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에이틴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거를. 두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여. 아니 이걸 보시고. 어. 내가 할게. 게스처를 해주시면 제가 맞추는 거예요. 맞출게. 그래 그게 낫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해. 개인아. 니가 들고만 있어. 니가 여기서 뒤에서 들고만 있어. 돌려주면 돼. 이렇게 돌려주면 돼. 하나씩. 말하지 말고.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안불안해. 상대만한테 다 보이게 해. 아니야 아니야. 서있어. 거기만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샌디가. 아 어떡하지. 시작해요?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팔? 팔. 팔? 팔. 어 저기 저기. 그 뭐야. 어 저기 저기. 그 뭐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 왜요? 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왜요? 어? 어? 누워서 침뱉기. 야 쉽다. 개인아 빨리해. 왜요? 빨리해. 자 자. 개인아 빨리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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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고 형치기. 빨리해. 빨리. 왜요? 아니 이게 지금. 붙었어. 발등. 아 도. 도. 도둑이. 지발 좀. 아니 아니. 민둔 도깨 발등 찍힌다. 아 잘하신다. 아 어떡해. 너무 잘하신다. 뭐야. 아 잘하신다. 아 어떡해. 너무 잘하신다. 항아리.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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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패스 패스. 패스. 말하지 마. 입을 왜 입을 왜. 하나. 말하지 마. 입을 왜 입을 왜. 하나. 한. 한. 한 숟가락이 열 개. 예. 뭐야. 패스. 내가 연기력이 많이 죽었다. 방송 요새 드라마 하나들이. 저기. 패스. 어? 화장실 가고 싶다? 네. 이건 너무 어려워. 뭐야. 화장실 가고 싶다? 네. 이건 너무 어려워. 뭐야. 그. 호리병? 잘 맞추신다. 호리병? 패스하세요. 호리병. 호리병. 했어? 지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패스. 몇 개 맞추셨어요? 등장 밑에 어둡다 이런 치. 너무 어려워. 이건 어려워. 이거 어려워. 좋아. 이 정도면 땡큐. 너무 잘 맞으니까. 넌 두고 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큰일 났네.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려워. 우리가 건건을 이길 것 같아요. 해볼게요. 열심히. 출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거 보면 안 되지. 시작. 이거 보면 안 되지. 변경이 안 되지. 같은 편인데. 여기만 봐야지. 여기만 봐야지. 여기만 봐야지. 여기만 봐야지. 다음부터 하세요. 그럼 다음 것도 할게. 이거 유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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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이거 게임이 신경을 하네. 금방 안 넘어가는구나. 안 넘어가요. 앞길이 여기는 벌써. 시작. 저거 어렵네. 못하겠는데. 빨리해. 해봐. 빨리해. 패스 패스. 다른 건 어려워. 어어 씨. 그거 우리가 잘했다니까. 우리가 잘한 거야. 패스 패스. 네가 잘 맞혔지. 근데 괜찮았지. 잘했죠. 입으로 그런 건 안 돼. 같은 편이든지. 저런 거야말로 패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패스 패스. 아 뭐야. 아 잠깐만요. 아 패스 패스 패스. 아 뭐야. 아 잠깐만요. 이거 진짜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야 이거 어렵다. 아. 패스. 아 오케이. 왜 왜 왜. 어려워. 너 어려워. 이거 진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할 수 있어요. 야. 야 그거 진짜. 근데 연기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동안에 드라마를 어떻게 했어. 어? 내가 지금. 내가 부끄럽네. 야 이거 진짜. 사연춤 패스. 뭐야 그게. 이거 내가 해 줄게. 야 비켜. 비켜봐. 왜 그래. 응? 지렁이도 밟으면. 불쾌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불쾌한다. 내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불쾌한다. 여기. 또 또. 50년이야 연기 생활. 달인이야. 그리고. 자. 자 또 그다음. 희한하네 그건 난. 희한하네 그건 난. 상대편은 왜 안 줘. 희한하네 침묵을 못 뱉는다. 그래 그건 될 수 없어. 자. 한술에 배부르래. 아니야. 한술은 아니야. 첫술에 배부르래.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들어봐. 해봐. 지금 저거는. 선생님. 내가 못하는 거지. 지금 연기하는 거야? 지금 몇 년 했어 연기를 해봐. 몇 년 했어 연기를. 그것도 연기야? 야 연기 다시 해야겠다 정말. 뭐라고? 그냥 국으로 적셔라 그냥 하지. 괜히 이러니까. 두 개 아니야? 네 개를 얹었어? 나 설거지 못해. 설거지 못해. 뒷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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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내가 혼자 다 할게. 나는 못해. 내가 혼자 설거지 할게. 또 또 있어. 또 하실래요? 한 번 봐봐 그래. 이제 입모양으로 맞추는 건데요.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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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러면 A팀 아까. 다시 A팀이요? 저희 B팀으로 하고. 이거 말을 하면 노래 나오는 게 맞추는 건데. 어렵다. 한 번에 우리. 우리 선생님. 누가 맞출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저는 수빈쌤. 그럼 맞춰봐. 내가 또 이렇게 들을게요. 네. 들려요? 쉽지 않은데. 안 들린다. 안 들려? 아니 근데. 입모양을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전부 욕하는 거 같아. 나한테. 열려드리려고 그런 거 같아. 뭐야. 그만하시니 이제 자.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안 들려? 네. 여기 앉아봐.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입모양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갈게요. 시작해. 자. 시작. 총란. 총란. 소년. 총란. 성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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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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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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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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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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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다 틀리나 봐. 닭. 닭. 오. 파출소. 박구소. 파출소. 박주소. 파출소. 박주소. 박점주소. 아니야. 아니야. 김용님 김용님 오 맞아 김용님 노 마 순박 노 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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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마 조 박 알았습니다 자 자 참외 참외 상모외 참 참 참 참외 왜 참외 씨름 씨름 그렇게 모셔놔 모셔놔 안 돼 안 돼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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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했어 다 했어 고 형진아 네가 남겨 내가 얘기할게 해주실래요? 내가 넘기게 여기서 그러면 목소리가 더 크니까 자 자 갈까요? 가봐 시작 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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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ed 동화 아 정 착 정 야 이거 어렵다 청 청 척 짱 numbers 야 너 발음이 안 좋아 야 너 발음이 안 좋아 물어 봐, 물어 봐. 수리남! 아, 너무 웃긴다. 뭐야. 다시. 수리남! 수리남! 미치겠다. 아, 목 아파. 아, 목 아파. 내 목이 다 아파. 수리남! 동가동가. 왕뚜껑! 왕뚜껑! 왕소년? 왕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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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워. 너무 웃긴다. 누가 이거 이렇게 크게 하라고 했어? 아... 야... 네가 더 못해. 목소리를 까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야? 도대체 쥐탱이 떨어지게. 뭐 틀을 수가 없어. 웃다가 목 닿으셨어. 이거 나만 더 크게 틀었지? 야, 목 세겠다, 목 세겠다. 최선을 다한 게임이야. 네. 다 잘했고. 잘했어, 안녕. 설거지는. 설거지는 저희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해서.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